지금부터 상도역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게 뚜껑이 열리게 하지 말라니까 도주할 뒷문이 있는지 살피고 문이 열릴 때까지 잠복을 하다가 들이닥칩니다. 임금 채불 일체를 인정하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너님은 조만간에 구속 압수수색도 나갑니다. 퇴직금 지급내역, 연차 사용내역이라든지 휴가 사용내역 수고하십니다. 모든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근태 기록, 취업 규칙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모성보호 관련 자료, 퇴직금 관련 서류, 노사협의회 및 가만 있어봐도 뭐 있냐. 아무튼 기타 모으는 자료 지금부터 내놓습니다. 우리 사업도 어려운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돈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이러느냐. 좀만 기다려주면 줄 건데 그러면서 이제 화를 많이 내시죠. 일을 시켰으면 돈을 제때제때 주셨어야지. 왜 돈을 안 주고 그러세요 원창 사장님이. 품이 없대. 장부가 한계예요. 수가 분처럼 페이저 원도 있고, 가스청도 있고, 삼산부도 있고 살짝 높은 경찰 노동자 노동자에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1,300여 명. 드라마 한편에 달라질 건 없겠지만, 적어도 근로감독관이 경찰이란 사실은 알릴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손을 잡고 come to life. 너와 함께 dance tonight.